사고가 발생하면 답답한 마음에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인지 헷갈릴 정도로 질이 낮은 허무 맹랑한 경우도 있고 더욱이 잘못된 정보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배상책임보험이나 교통사고 피해자 그리고 개인 보험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진행해야 할 합의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항에 공통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피해자 등이 진단명에 따른 치료를 꾸준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후유장애가 남았는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이 추가되므로 손해액 산정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고 전문가에 의해 더 꼼꼼한 평가와 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례자 A의 사고 상황을 살펴보면 야간 운전 중에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가해자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정면 충돌은 피하였으나 A씨가 운전한 차량의 뒤쪽 바퀴부에 충돌하였으므로 아주 큰 부상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으로 한쪽 다리에 적지 않은 부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전방 십자인대파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인대파혈 부상이 생기면 무릎이 비정상적으로 굽혀지거나 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무릎 내부에 불필요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관절 내부에 심각한 염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무릎의 붓기가 가라앉은 다음 끊어진 인대에 대한 재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일정기간 입원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의사의 권위에 따라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재활운동 역시 간간히 받으셨습니다. 6개월이 경과되어 자동차 사고에 대한 합의에 대해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보상 이야기가 나온 상태였으며 필요에 의해서 수술을 받은 병원 주치의를 찾아가 십자인대파혈로 수술받은 부위의 후유장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치의는 대소롭지 않게 수술이 아주 잘 된 상황이고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하고 싶은 운동을 하여도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시간이 더 지나면 더욱 좋아질 테니 장애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A씨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십자인대파혈이 된 부위의 무릎이 아직 정상적으로 100% 회복되지 않아 지금까지 반년 이상을 1도 못하고 치료를 받으며 고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후유장애 평가에 대해서 쉬울 거라 생각하였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 진행을 위하여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져오라는 요청에 결국에는 보험사에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한계를 깨닫고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후 자신을 위해 보험사와 싸워줄 손해사정사를 위임하게 됩니다. 신체 부위마다 진단명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있지만 부상의 정도와 최종적인 회복 정도에 따라서 환자마다 다르게 혹은 잔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위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신체 손상 부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일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따르는 것인지에 대한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십자인의 파일의 경우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의 범위에 따라서 해당되는 장애율을 산정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상급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탈루스, 스트레스 뷰, KT, 1000 등을 이용한 동요 측정검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친 무릎과 다치지 않은 반대편의 동요관절에 의한 불안정성을 비교하여 치료 후에도 남은 장애 정도를 명확하게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ACL 파열 후유증의 정확한 판단은 정형외과 주치의의 몫이고 피해자분의 무릎은 다치지 않은 부위에 비해 확연한 후유장애를 보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후유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은 A씨는 위자료와 사고율로부터 가동연한인 65세까지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익의 감소분에 대한 보상 산정까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보험사 분쟁 끝에 십자인의 파일에 대한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위임한 손해사정에 만족해하시며 고민하던 합의에 대한 보상 처리까지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정방 십자인의 파일 후유증 판단은 무릎이 당겼을 때 얼마나 당겨지는지를 다치지 않은 부위와의 차이로 판단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약하게 당기면 동요관절의 정도도 적은 수치를 기록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후유장애 평가의 객관성이라는 주제로 의견 대립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합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이자 능력입니다. 오늘의 보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단의 상당통과 댓글창을 이용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